안녕하세요. 룩업스타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라 브랜드의 추가 세일 제품과 제가 발렌티노 제품을 좋아하는데 발렌티노에서 2024년도 FW 프리드롭 3 컬렉션과 이기도틱 핸드백을 한 타임당 한 명씩 프라이빗하게 보여준다고 해서 초청받아 다녀왔는데요. 또 이 꽃도 주셔서 제가 화병에 꽂아갔고요. 발렌티노 영상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라 홈페이지에서 추가 세일이 들어갔고 많이 하는 건 또 72% 정도 할인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세일한 지 한 달이 되어 가잖아요. 교환 반품 시기가 30일이니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안 맞으면 또 반품하기도 해서인지 없던 제품도 다시 있고 20초 사이에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 순식간에 바뀌니까 운 좋으면 득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운 좋게 새벽에 일찍 깨져서 자라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봤더니 괜찮은 패딩 본 거가 있어서 두 가지를 득댐을 했는데요. 심하게 유동적이라 제가 스타일 번호는 써놓을 테니까 구매 원하시면 수시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추가 세일에서 또 구매해도 괜찮은 제품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재고가 유동적이라서 구매하실지 장담은 못하지만 가격 대비 괜찮아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구매한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나일런 오버사이즈 자켓인데요. 10만 9,900원인데 72% 할인을 해서 2만 9,900원에 판매를 해서 제가 저번 시킹 자켓 주문할 때보다 보통 사이즈보다 크게 나온 제품이라 해서 스몰했는데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X스몰로 주문을 했고요. 이 폴리에스틸 100%인데 이 도톰하게 패딩처럼 충전제가 들어있어서 11월, 12월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옆라인에 지퍼가 들어간 게 이 샤넬에서도 보통 7년 전에 자켓품에 지퍼를 달았었고 이번 시즌 알레산더 왕에서도 대민자켓에 이 지퍼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나왔는데요. 이 제품은 2만 9,900원인데 이런 디테일이 있는 게 큰 메리트이고 바라브랜드에서도 10만 원대 넘는 제품이면 이 퀄리티는 좀 괜찮게 내온 제품이기도 하고 거기에도 72% 할인을 해서 하는 건 또 있는 달 가정 하에서 무조건 사야 하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샀는데요. 저는 이 1자 스트레이트 바지에 이 캐시미어 목폴라를 입었는데 이 점퍼가 베이지리 카키 톤의 카키 컬러이고 이 카멜톤과 좀 아이보리 톤으로 코디를 해줬고요. 슈즈는 봄버 자켓이니까 럭봄나 온돌아로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여러 가지 코디룩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럴게요. 이 제품은 아까의 지퍼보고 잡힐 같은 카페의 디자인인데요. 가격도 10만 9천 9백에서 72% 해서 2만 9천 9백에서 2만 9천 9백에서 이 제품도 폴리에스텔 100%에 충전제가 들어가 있는데 베이직 컬러보다는 좀 밝게 들어가서 아주 간절기에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은 제품인데요. 10월에서 11월, 3, 4월에 딱일 것 같고 이 블랙 컬러의 실버톤의 지퍼라인이 좀 세고이긴 하지만 또 블랙이다 보니 또 시크한 느낌도 있고요. 아까 베이지는 살짝 눈 짜인데 이 원단 짜임이 약간 틀려서 두 가지를 주문을 했는데 입는 계절도 살짝 틀리고요. 두께감도 아주 많이 틀립니다. 저는 지금 위아래에 그 베닌에 코디를 했는데요. 본버사켓에는 또 태조화라는 느낌으로 천바지가 잘 어울리잖아요. 대중적이기도 하고요. 본버사켓이 W 제품이다 보니까 이 다크한 톤으로 좀 코디를 했고요. 블랙진이나 그레이징도 괜찮고요. 상의 이너를 보통 코디는 셔츠 안의 코디를 명도 차이를 좀 주지만 또 실버톤의 지퍼라인이 강하다 보니까 이 눌러주면 좀 묻히는 느낌으로 컬러 코디를 했고요. 그래야 이렇게 지퍼를 오픈을 해도 이너 컬러가 튀지 않으면서도 이 투톤의 컬러가 어우러지면서 쉐입이 보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너무 강하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고 지퍼를 오픈을 해도 이너 컬러가 튀지 않으면서 투톤의 컬러가 어우러져서 이 쉐입이 보여지거든요.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린 제품은 재고가 심하게 유동적이라서 그 점 감안해 주시고요. 텍스처 마감 소재의 디테일이 있는 자카드 볼륨 스커트인데 디올이나 로샤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제품인데요. 일단 자라에서 10만원이 넘는 스커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좋은 거니까 이런 기회에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벨트랩 코트인데요. 80% 폴리에스터에 20% 모직 혼용률을 보니까 한겨울 제품보다는 이 초겨울 초봄에 입기에 좋고요. 드롭 숄더로 자연스럽게 피태지 않으면서 툭 걸칠 수 있는 코트인 것 같고 밝은 컬러가 데일리로 또 입기에는 부담스러운데 특히 겨울 제품은요. 이 제품은 27만 9,900원에서 60% 할인해서 10만 9,900원인데 퀄리티도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60% 할인하니까 사입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 추천을 드립니다. 후드 크롭 접혀인데요. 100% 폴리에스터 원단이고 이 제품 충전제가 있어서 보온력도 있을 것 같고 디자인이 패딩치고 예쁘게 나왔거든요. 가격도 괜찮아서 추천을 드리는데 FW 제품은 가격대가 높아지니까 세일 때 이런 FW 제품들 구매하시는 것도 실속 있게 쇼핑하시는 거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점퍼는 52%의 폴리아미드 48% 면소제로 클로파카인데요. 현재 할인해서 12만 9,000원에서 53% 할인한 가격이 5만 9,900원인데 가격도 괜찮고요. 두께감이 어느정도 있는 원단이어서 탄탄해 보이고 흐물거리지 않고 핏이 예쁠 것 같고요. 이런 기장감이 스커트나 바지에도 스타일이 좋게 핏이 예쁘게 입으면 딱 떨어지거든요. 컬러감도 워싱된 카키 컬러에서 여러 컬러에 잘 믹스되는 컬러라서 무난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크로스 롱 트렌치 코트인데요. 혼용률이 56% 면소제에 44% 폴리에스터인데 면 100%보다는 폴리에스텔이 들어가서 구김도 덜하고요. 덜 무겁기도 하고 16만 9,900원인데 지금 64% 할인해서 5만 9,900원이면 구입해도 득댐이라서 트렌치 없으신 분 추천드립니다. 자카드 스트라이프 블레이저 100% 비스코프스 원단이고요. 이 제품은 블레이저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제품은 한여름만 빼고 블라우스로 입을 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이너목폴라 입고 이 제품 입고 코트 입어줘도 괜찮은 아이템인데요. 특히 컬러가 블랙이라 2만 9,900원에 사두시면 유용하게 잘 입어질 제품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리브드 숄더 패드탑 원래 정가가 7만 9,900원인데 지금 75% 할인한 가격 1만 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64% 폴리에스터와 34% 비스코스 2% 엘라스틴인데 봄, 가을에 잘 입어질 것 같고 겨울에도 또 코트 안에 입어도 될 만한 기본 제품이어서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발렌티도는 제가 2019년도에 프라이빗 행사에 다녀와서 모델 입은 거 보고 너무 멋있어서 저도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반바지에도 스커트나 클래식한 바지에도 아주 잘 입고 있고요. 코로나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올해 디자이너도 바뀌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PSR 룸에서 한 명씩만 초대해서 프라이빗하게 진행하는 거라 좀 옷도 자유롭게 입어보고 또 매니저님과 직원들과 옷 이야기, 명품 이야기 등 일상생활 얘기도 많이 해보고 왔는데요. 아직 많이 입고가 되질 않아서 몇 가지만 입어봤는데 제가 워낙 옷도 많고 또 제작하는 옷들도 많은지라 보여주신 거에서는 제 스타일과는 좀 달라서 좀 눈에 아른거리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이번에는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마시모 도띠에서 추가 세일에서 제가 핸드백 하나 구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요. 바로 이 백입니다. 이게 이렇게 아랍이 지금 다 매듭으로 작품처럼 완성을 지었고요. 이게 마그네틱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쉐입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매면은 이런 식으로 쉐입이 잡히거든요. 반달 형식으로 있는데 제가 이게 안에가 이런 거라서 가죽과 가죽으로 만나면 약간 스크러치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 안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너백을 하나 집어넣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메어지는 백입니다. 이 팔꿈치가 이렇게 딱 붙는 형식이어서 쉐입감이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재밌어서 그냥 달아봤는데요. 디올에서 제품 구매하면 쇼핑백에다가 이렇게 이런 참을 덜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올블랙이고 좀 단조로워 보여가지고 그냥 포인트로 달아봤습니다. 백이 스크래치 날 것도 없고 단지 조금 이게 엠보가 심해서 캐시미어나 이런 니트 종류의 이런 백을 들면은 캐시미어 완전 다 옷 망가지거든요. 그런 거에 주의를 하시면 좀 편하게 39만 9천 원이니까 가격 대비 이런 퀄리티로 보면은 이거 정말 괜찮고 저는 명품을 좀 알잖아요. 보테가 베네타에서 이런 제품이 나오면 제가 보기엔 요즘 천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홈페이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잘 구매를 하셨으면 소가죽이 없으면 되게 무거웠을 건데 양가죽이 95%라서 가볍게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냥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내 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저렴하게 구매해서 고급지게 있는 코디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좋아서 추가 세일텐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